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백부장의 큰 믿음이란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그 믿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큰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칭찬받을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이라 하는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강단을 통하여 어떠한 믿음을 붙잡아야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믿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가장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가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라고 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을 이 시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되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한번 잘 믿어보자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의 응답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생명 살리는 참된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인 골로세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굳게 서는 참된 은혜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중요한 믿음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믿어보겠다 한 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잘 믿어봐야지 할 때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롯에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가 있다 절대 속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지금 골롯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이 골롯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의 것들로 거짓된 말로 역사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대로 살아가기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따를 때 마치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도록 골롯의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이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 따라가게 계속해서 속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이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은 결국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롯에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지식, 성공의 모든 기준들이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혀 그 기준을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눈에 보이는 성공의 좋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초등학문, 그것을 얻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초등학문인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속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초등학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초등학문을 따른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자, 초등학문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종로를 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초등학문의 뿌리는 결국 사단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것을 쫓는 창세기 6장, 11장의 결과가 따라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은 종로를 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며 그것으로 노예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살아가고 자꾸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요 사실 좋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로 살겠다. 결국 세상의 왕로를 타고 있는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겠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최고의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골로세교의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좋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주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심플하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사단이 속이는 것이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뭔가 벗어나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싸워보려 하지 마시고요 속지 않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속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골로세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삶 어떠한 삶입니까? 골롯에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을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것을 아직도 세상의 것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잘못된 각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 학문에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것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어둠 내 안에 잘못 각인된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은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롯에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 안에 뿌리를 박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삶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렸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다. 즉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예배드릴 때마다 또 여러분 개인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드리실 때 뭐 하시면 되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고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뿌리 내린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구원의 방향 맞춘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의 뿌리 내린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최고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뿌리 내려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 중요한 역사를 이뤄나갔던 랩런트의 삶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24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까?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이여.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그 중요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향하여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에 굳게 선 인생은 어떠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골롯에서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삶은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서지 않고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겠다.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응답을 향해 도전하겠다 결단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도 감사요. 응답 또한 감사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참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치유의 응답을 가진 24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려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도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신 말씀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생명 살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